광주시는 지난 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유지하면서 맞춤형 정밀 방역 체계를 통해 감염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는 맞춤형 정밀 방역 체계로 한층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실내외 모임과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내 식사는 금지됩니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의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3가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은 종교활동을 할 때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의무화됩니다. 광주시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를 당부했습니다.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